인공기를 군모 쓴 시신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도 1만 명 이상의 북한군 상당수가 러시아의 전선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에서는 북한군의 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속속 꺼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각에서는 북한군의 시신을 봤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우크라군, 북한군과 교전 현장에서 북한 인공기가 부착된 군모 쓴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한 북한 병사도 10명 정도로 추정된다. 라며 시신 항구가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시신 확인, 얼굴은 식별 불가. 다만 이 군모에 인공기가 부착돼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북한군의 시신으로 조심스럽게 보인다라는 게 현지에서 속속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사실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을 때, 또 용병이 러시아로 갔을 때, 인공기를 드러낼 거냐 말 거냐. 이미 브리아트나 사하, 야쿠찌아로 러시아 군복처럼 갈아입었는데, 굳이 인공기라고 하는 표식을 달았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또 하나는 크루스코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엎붙이 달아날 수 있는 거죠. 푸팅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로 쳐들어온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함께 맞서는 것이 러북 군사 원조 조약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더군다나 장군들이 상당수 많이 간 것 같아요. 실전을 보기 위해서, 최고의 드론전을 비롯한 여러 전쟁을 보기 위해서 북한 군인, 특히 장성들이 파견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참견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것 자체,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북한군의 활동 그 자체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더 해명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은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당국의 어떤 시신과 관련된 확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교전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의 영상도 논란인데 함께 보시죠. 라면과 소고기를 먹는 중이다, 라며 러시아 국기가 달려있는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영상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신비성 있는 얘기로는 중국 출신의 러시아 병사로 추정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네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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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